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갑술일주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갑목을 볼 때 갑목의 성향부터 구분해야 돼요. 갑목이 생목인지 사목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갑목의 주변 여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주로는 한 시간이니까 일지에 의해서 1차적인 성향이 구분되겠죠? 술토는 한난조수부로 구분할 때 한하고 조한토예요. 가끔 술 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난 한토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술월은 양력으로 시월이니까요. 시월이 따뜻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점점 서늘해지고 추워지죠. 지장간의 의미를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각설하고 한하고 조한토이니까 갑목이 뭔가 살아서 열매를 맺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사목입니다. 갑목이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갑목의 성향이 상징성을 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목이 된다면 생산성을 띄겠죠. 그래서 상징성을 띄게 되면 정신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생목이면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목인 갑목이 술토를 보고 목극토를 하고 있고 술토는 현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목극토를 한번 보죠. 어때 보이시나요? 목극토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쉽지 않아 보이죠? 땅이 되게 견고하게 되어 있을 뿐더러 건조하고 차갑고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야 돼요. 조한대다가 술 중에 싱금도 있고 돌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막 자잘한 돌멩이들이 있는 거죠. 갑목 입장에서도 진토를 훨씬 더 부드럽게 생각하고 쉽게 착근이 되는데 굳이 술토에 뿌리 내리려고 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착근이라는 소리는 뿌리를 내린다는 소리예요.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안정성이 형성돼요. 불안정성. 그래서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갑술일주는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게 되면 크게 움직여요. 통째로 움직이려는 성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를테면 소풍을 간다. 갑진일주가 똑같은 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갑진일주가 소풍을 가면 딱 쌀하고 또는 라면, 냄비 이렇게 가져가요. 라면하고 냄비만 가져가는 게 갑진일주의 소풍이고요. 갑질일주는 온갖 살림살이를 다 가져가요. 쌀, 라면, 면, 그릇, 숟가락, 젓가락, 컵에, 물컵에 싹 다 가지고 통째로 이동하려는 게 갑술의 성향이에요. 잘 움직이지는 않지만 한 번 움직이면 크게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갑술일주의 성향이다. 사목인들 편제로 작용하니까 안 그래도 편제가 거시적이고 제 의미가 중요한데 그게 더 커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편제는 금액의 액수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목이니까 그 의미가 정신적이니까 더 중요해졌어요. 철저하게 과정 중심으로 쏠렸다는 소리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술토를 한 번 쳐다보죠. 술토는 화의 고지로 작용해요. 인, 오, 술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는 변화와 섞임을 이야기해요. 섞임을 이야기하는데 술토가 고지라는 것은 변화와 섞임을 마무리하고 멈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 오, 술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변화와 섞임을 고정하고 멈춘 게 술토다. 자 그러면 갑모가한테 화는 식신하고 상관이잖아요. 식상의 행동인데 갑술일주는 식상의 새로움과 변화가 멈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보수적이다라고 해요. 더 이상 섞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술토 자체가 이미 조해요.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이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의 섞임을 원하지 않는 거죠. 뭐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장점이라면 한결 같은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융통성이 제로가 돼요. 원리, 원칙, 주의자예요. 근데 그 원리, 원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식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원리, 원칙이 돼요.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주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 갑술일주는 이 갑목이 이 편제를 얼마나 목극토에서 잘 장악하고 뿌리를 잘 내리느냐를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소토를 한다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잘 장악해내면 편제니까 전체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장악하지 못하면 전체적이고 통찰적인 게 아니라 허황된 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운이 습 또는 수우가 됩니다. 습한 기운이나 수가 있을 때 이 술토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해수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해수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감각적이고요. 직관적인 태도가 발달하고 직업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편제를 장악하니까. 그러나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입목 같은 게 들어와요. 그래서 입목이 들어오면 마치 입목도 같이 목극토를 해주고 나의 근기로 쓰니까 술토를 잘 장악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조화단 말이에요. 입목은. 조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술토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감옥도 같이 쓰러져요. 무너지고. 마치 부모님이 와서 혹은 가족이 와서 야 나 지금 사업이 잘 안되니까 조금만 도와줘라 해서 돈을 줬는데 거기에 연대보증이 묶여서 같이 무너지는 형국이 되죠. 밀면 쓰러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화한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를 입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임인으로 와서 임수 같은 게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죠. 만약에 묘가 오면은 묘는 스팟 목이니까 묘술 합으로 해서 이렇게 도와줄 것 같죠? 도와는 줘요. 그런데 결국 합을 해서 이 편제를 묘목이 장악한다는 데 있어요. 내 편제를 가져가죠 얘가. 그래서 겁제를 쓸 때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갑술일주예요. 비겁이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처럼 되어 있네요. 이 술토는 갑목뿐만이 아니라 술토도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물론 보수적이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는 하지만 이런 묘목이 온다던가 이러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진토도 흔들어나요. 진술충을 하면은 갑목이 진토한테 옮겨 타려고 하잖아요. 갑술일주 남자분들은 묘목문이나 진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가만히 있는 술토를 쥐고 흔들어버리거든요. 내 와이프가 당연히 바람피는 성향이 아닌데 술토나 진토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 죄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묘목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술일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보수적이고요.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해요. 바뀌는 것을 싫어하고요. 아주 까다롭고 불안정성이 의외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 또는 자기의 공간 자기가 해놓은 것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게 장악만 잘 돼 있으면은 전체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을 아주 잘 발휘한다. 그리고 동료들이 기본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 겁제니까요. 만약에 도움을 받으면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천간으로는 화가 있으면 좋고 지지로는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격이라는 수를 이용해서 환경이라는 편제를 이용한 프리랜서 같은 직업에 잘 맞아요. 혹은 재를 다루는 직업에 맞으니까 금융계통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은행이라던가 아주 큰 편제니까 은행에 잘 맞죠. 숫자가 뭐 거기는 돈이 아니라 숫자로 존재하니까요. 수를 이용해서 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값술일주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자 한달만에 잡습니다. 자 다음일주는요. 자 다음일주는 값신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